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업 세무의 5분 특강 김종석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프랜차이즈업 실무 중 가맹계약의 갱신, 가맹계약의 갱신요구권, 가맹본부의 갱신거절 사유, 마지막으로 가맹계약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맹계약의 갱신입니다.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180일부터 90일 전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만약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 사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갱신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통제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가맹계약의 갱신요구권입니다.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0년이란 가맹점 사업자의 초기 투자 자본의 회수 및 프랜차이즈 본사가 변화하는 사업 환경에 탄력적으로 적응하는 기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맹본부의 갱신 거절 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점 사업자에게 다음의 규책 사유가 있을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는 제한적으로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금 등의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다른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이나 영업 방침을 해당 가맹점 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 설비, 면허, 허가 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 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맹계약의 종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맹계약 기간에 만료가 되어 가맹계약에 갱신이 없을 경우 가맹계약은 당연히 종료됩니다. 두 번째로 가맹계약의 해지가 있는데 가맹계약의 해지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등을 원인으로 한 법정 해지가 있으며 가맹계약서상 일정 사항을 해지 사유로 정하고 해당 사유 발생 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약정 해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사자 간의 별도 합의에 의한 합의 해지가 있습니다. 안목적 계약의 갱신이 아닌 법률상 가맹계약의 갱신 그리고 종료에 대해 명확히 알아야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상 프랜차이즈업 세무 5분 특강의 김종석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